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, 정말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, 이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. 화면 먼저 보시죠. 이 글, 이 글을 쓴 사람은 13년 전 발생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지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혔습니다. 가해자는 모두 16명인데요.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 중 일부가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소방관 등 공직에 몸담고 있다고 했습니다. 당시 기사와 판결문도 직접 첨부했습니다.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자신은 침묵을 했지만 적어도 성범죄자가 교사와 소방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를 호소했습니다.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줘서. 2010년이었죠. 네, 기억이 나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땅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글쓴이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, 이렇게 적었습니다. 당시에도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. 현행법상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공직 임용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. 애초에 소년법의 취지 자체가 어릴 때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 주운 글씨를 달고 살게 할 수는 없다, 이런 거잖아요. 그치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한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. 저도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, 뒤늦게 깨달은 것 같은데요.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떤 조치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 사실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. 교육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고, 또 이후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.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커가고 있습니다. 저희도 이 사건 눈여겨보겠습니다. 잘 들었고요.